절기상 추분인 오늘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날이 부쩍 쌀쌀해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. 오늘은 가을이 깊어지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, 추분입니다.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,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.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 해안, 제주의 비가 내리겠고요. 이 영동의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, 대구 역시 15도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,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작전기상입니다.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항공작전의 어려움이 있겠고요. 파도가 높게 치는 남해안에는 해상작전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.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.